681개 전동차는 서일본 여객철도와 호쿠에스 급행의 교직 양용 특급형 차량이다. 게이한신과 호쿠리쿠 지방을 잇는 특급 라이초, 슈퍼라이초는 485개가 사용되어 왔지만 고속도로 망의 정비가 진행되면서 소요시간 단축과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조된 것이 본 계열이다. 규슈여객철도의 783개 하이퍼살롱을 효시로 국철분할 민영화 이후 속속 신형 특급 차량을 도입하는 가운데 제이알 서일본은 최후발이지만 1992년 7월 양산 선행 시작 편성이 등장했다. 투입 당시 호쿠리쿠 신칸센은 일부 구간을 슈퍼특급 방식으로 착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 계열은 장례적으로 이신선으로 고속주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최고속도는 시속 160km로 설계되었다. 그 후 이 구간에서도 전선 풀규격으로 변경했으나 호쿠호쿠선에서의 시속 160km 운행으로 이 설계는 활용되고 있다. 제이알 서일본의 차량은 가와사키 중공업 긴키 차량 히타치 제작소 호쿠에스 급행 차량은 니이가타 철공소의 4개 회사가 제조했다. 1997년까지 제이알 서일본 호쿠에스 급행 두 회사 합계 배기량을 생산했고 그 후 증비는 비용 절감과 성능 향상을 도모한 683개로 이행되었다. 덧붙여 철도종합기술연구소에 의한 제레선의 시속 140km 화해 비상제동시험에서 본 계열이 사용되었다. 차체는 보통강제이다. 선두차량의 형상에는 편성간 이동이 고려된 관통연과 비관통연이 존재한다. 측면창은 연속창 구조이다. 안정된 고속주행과 곡선통과 성능의 향상을 목표로 한 저중심 설계가 이루어져 곡선통과 성능은 반경 200m 이상에서 제한속도 플러스 시속 15km, 400m 이상으로 제한속도 플러스 시속 20km, 600m 이상 제한속도 플러스 시속 25km로 초기에 자연진자식 차량인 381개에 필적한다. 열차종별행선표시기는 221개 이후 표준인 열차종별표시부가 막식, 행선표시부는 LED식이다. 각 승강문 옆에는 LED식의 호차번호 표시와 좌석종별표시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부 교차식 펜터 그래프 WPS-27D 양산 선행 시작차에서는 전동차의 VVVF 인버터와 보조 전원장치, 부수차의 집전장치, 변압기, 정류기와 공기압축기를 분산 탑재하고 MTP TV 3량 1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양산차에서는 MTP TV 2량 1유닛과 동력관련 장비의 탑재가 없는 순수한 부수차로 고치는 편성의 자유도가 컸다. 이에 따라 전동차는 직류 전동차와 기기의 공통화가 쉬워지고 보수성도 특고압기기와 고저압기기의 혼재에 의한 트러블 방지의 장점이 있다. 그와 함께 유닛을 조성하지 않는 부수차를 조성하는 것으로 편성을 구성하고 있다. 주변압기는 강제풍압을 채용하고 1400kV-R 용량을 갖추고 있다. 주정류기는 사이리스터 의상제어 변환기가 사용되고 VVVF 인버터는 GTO 사이리스터 소자를 사용한 PWM 인버터이다. 인버터 1기로 일대의 농형 3상 유도전동기를 제어하는 1C-1M 제어 방식이 채용되고 있다. 보조전원장치은 150kV-R 용량을 가진 정지형 인버터이다. 공기압축기는 왕복 단동 2단식 수평대향 4기통이 탑재되고 있다. 절연구간 통과 시에는 운전석의 교직전환 스위치를 조작하는 것으로 주회로가 바뀐다. 차내 조명은 직류전원 방식으로 절연구간 통과 시에는 축전지로부터의 공급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등하지 않는다. 집전장치는 221개나 207개와 마찬가지로 하부 교차식 펜터 그래프가 채용되고 있다. 대차는 축침식의 볼스터레스 대차 WDT-300 WTR-300로, 차륜지름은 860mm, 축강거리는 2100mm이다. 시속 160km 주행에 대응하기 위해 제동장치가 강화되고 있으며 WDT-300은 캘리퍼식 디스크 제동, WTR-300은 단면 제동과 1차 축당 2장의 디스크 제동이 장착되어 있다. 고속주행 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뎀퍼와 안티롤링 장치가 갖춰져 있다. 지붕상에는 공조기기가 탑재되어 양산차는 집중식의 WAU-704K1기와 유닛을 짜지 않고 교류관계의 기기를 탑재하지 않은 차량에는 압축기와 에바포레이터를 분리한 분리방식의 WAU-30322기 탑재되고 있다. 냉방능력은 1량당 3600KILOCILORIEPERHOUR로 공통이다. 양산선행 시작차는 분리형 WAU-302로 2기 탑재되고 있다. 뮤지코르는 선율을 연주하는 형태를 탑재하고 본계열 이후에 JR 서일본 특급형 전동차에도 채용되었다. 3량의 2량의 비율로 화장실 세면소가 설치되어 그중 편성 중에 한 군데는 휠체어에 대응한 것이다. 객실 양 끝에는 8색 플라스마 디스플레이식 차내 안내 표시장치가 설치되어 있지만 노후화 등으로 2007년경부터 683개와 같은 LED식으로의 교체가 진행되고 있다. 보통차의 좌석은 통로를 끼고 옆 2플러스 2위 4열 배열로 배치되어 있으며 팔거리 내장 테이블, 시트백 테이블이 갖추어진 좌석 시트이다. 시트 피치는 970mm로 좌석 모켓의 색은 홀수호차는 3온 핑크, 짝수호차는 회색 블루로 나뉜다. 그린차의 좌석은 통로를 끼고 옆 2플러스 1위 3열 배열로 좌석 시트가 배치되어 있다. 시트 피치는 1160mm로 팔거리 내장 테이블 및 풋레스트를 구비하고 있다. 양산 선행 시작차의 양산화 통일공사 1000번대는 등장 당초 쿠로 681형을 도야마 방면에 연결하고 있었지만 편성의 방향을 후속의 0번대와 통일시키기 위해 다카토리 공장, 스이타 공장, 마토 공장에서 개조 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다. 하지만 개조 공사 중이 1995년 1월 17일 효고 현 남부 지진으로 삼량이 재해를 입었다. 같은 해 3월부터 다시 공사를 시공했지만 지진으로 다카토리 공장 사무실이 무너져 개조 도면이 유실되었기 때문에 설계 담당자가 현장 작업자와 같이 개조를 진행하게 되었다. 또한 전동차의 주전동기가 기기 관리고 내 선반에서 낙하하여 양산차의 예비 주전동기를 제어기의 프로그램을 개수하고 사용하게 되었다. 공사 내역을 아래에 나타낸다. 개조와 동시에 1000번대로 차량 번호를 변경했다. 도색은 0번대와 동일한 것으로 변경되어 슈퍼레이코 썬더버드 위 로고 스티커가 붙였다. 그 후 구량 고정 편성으로 일부 슈퍼뇌조로 한정 운용되고 있었다. 2001년 9월에는 구량 고정 편성부터 양산차와 동일한 기본 편성 6량과 부속 편성 3량으로 하기 위해 6호 차와 7호 차의 부수차를 제어차로 개조했으며 일부 차량은 차량 번호를 변경했다. 0번대와의 차이는 비관통 선두차의 운전대 칩창 형상이 0번대가 대형인 반면 1000번대는 삼각형인 점이다. 차내 설비 통일공사 2002년 1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당시 가나자와 종합차량소에 소속되어 있었던 썬더버드 용차량 39량에 대해 683개와 차내 설비 통일을 도모할 목적으로 개조가 시공되었다. 이 개조에 의해 새로 아래의 번대 차량이 발생했다. 1000번대 1992년 7월에 등장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라이초 임시열차로 영업 운행을 개시한 양산 선행 시작차이다. 영업 개시 당시는 뉴라이초라는 차량 애칭이었다. 2006년 시점에서의 내부는 바닥재나 좌석 모켓의 형상 칸막이 벽의 색, 차내 안내 표시 장치가 683개와 공통이다. 차내 방송의 벨은 양산차와 다른 톤이다. 후수라는 것처럼 683개 4000번 데이 투입으로 운용에 여유가 생긴 탓에 옛 T07 편성이었던 6량 편성 1편성, 옛 T18 편성이었던 3량 편성 1편성을 2011년 3월 12일 가나자와 종합차량소에서 교토종합운전소에 전속시키고 있다. T 편성으로 운용되는 썬더버드, W 편성으로 운용되는 하쿠타카, 양산차는 1995년 2월에 등장하고 같은 해 4월부터 영업 운행을 개시했다. 자체색은 그레이, 블루 화이트, 하쿠타카에서는 호쿠에스 급행 호쿠오쿠선 내에서 최고속도 시속 160km 운행을 실시하고 있다. 1995년 4월 20일부터 슈퍼라이초의 운행을 개시하기 위해 1995년 2월부터 3월에 걸쳐 기본 편성 6개, 부속 편성 7개의 합계 57량이 완성되었다. 게다가 1997년 3월 22일부터 하쿠타카 운행을 개시하기 위해 1997년 2월부터 3월에 걸쳐 기본 편성 2개, 부속 편성 2개의 합계 18량이 완성되었다. 썬더버드, 용티 편성에는 썬더버드, 하쿠타카, 용더블유 편성에는 하쿠타카 화이트윙 위 로고 스티커가 붙여져 있다. 그 뒤 2001년 12월부터 2002년 2월에 걸쳐 썬더버드, 용으로 683개가 증비되었다. 그로 인해 여유가 생긴 18량을 하쿠타카에 전용하면서 이 열차로 운용되고 있던 가나자와 종합차량소의 485개가 대체되었으며, 2002년 3월 이후 JR 서일본이 담당하는 하쿠타카 운용은 681개로 통일되었다. 683개 4,000번 데이 투입으로 운용에 여유가 생긴 탓에 2009년 6월에는 구량이 하쿠타카로 전용되었으며, 같은 해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 27량을 교토종합운전소로 전출시키고 있다. 하쿠타카 전용을 앞두고 호쿠호쿠 선내에서 단선 터널을 고속으로 통과할 때 발생하는 이른바 이명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밀성을 높이는 공사가 시공되고 있다. 호쿠에스 급행이 하쿠타카 위 전용 차량으로 소유하는 차량으로 1996년 에 제조되었다. 차체 설비 및 편성은 0번대 하쿠타카 용 W 편성에 중거하고 있지만 호쿠에스 급행의 독자성을 표하기 위해서 차체 도장은 변경되어 크림슨과 아쿠아 블루와 화이트로 스노우 래빗 익스프레스 의 로고 스티커가 붙어 있다. 제조는 N01 편성이 가와사키 중공업, N02 편성이 니가타 철공소, N11과 N12는 긴키 차량이 담당했다. 2012년 4월 1일 차량 배치와 운용 구간 및 운용 주의를 아래에 나타낸다. 가나자와 종합차량소 0번대 3량 6개 편성, 0번대 6량 5개 편성에 합계 48량이 배치되어 있다. T11 편성은 썬더버드 용 681개 에서 유일하게 가나자와 종합차량소 소속 편성이다. T11 편성은 683개 아르 편성과 공용으로 특급, 썬더버드, 위 증결용 편성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 W 편성은 호쿠S 급행이 소유하는 2000번 대나 683개 8000번 대와 공통으로 하쿠타카, 오하요 익스프레스 에서 운용되고 있다. 1992년 7월 28일에 완성된 선행 양산차는 가나자와 운전소에 신제 배치되었다. 시험주행 후 같은 해 12월 26일 임시 라이초 85.90호부터 운용을 개시했다. 1995년 4월 20일 다이어 개정에 맞춰 양산차가 완성되었다. 선행 양산차를 포함해 슈퍼라이초 8왕복으로 충당되어 구간 시속 130km 운행 의 실시에 위해 최단 소요시간 단축을 도모했다. 1997년 3월 8일 다이어 개정에서는 열차 명칭을 썬더버드로 개칭했다. 운행 횟수는 8왕복으로 현상 유지이다. 또한 호쿠에스 급행 호쿠오쿠선 경유에서 특급 하쿠타카 가 운행을 시작하고 같은 열차에 2왕복으로 충당되는 18량이 신제 배치되었으며 이달 22일자의 조성 개정에 의해 가나자와 운전소는 마토 공장과 통합 후 가나자와 종합차량소 두 곳이 되었다. 2001년 3월 3일 다이어 개정에서는 슈퍼라이초 폐지우 썬더버드 위증편이 실시되었다. 썬더버드 용 683개 36량이 신제 투입되어 도야마 와쿠라 온천 발착 열차 모두 썬더버드가 되었다. 2002년 3월 22일 다이어 개정에서는 제이알 서일본 소유 485개에 의한 전기 하쿠타카 운용을 681개로의 교체 때문에 썬더버드 용으로 683개 18량이 신제 투입되었다. 그리고 같은 수위 681개가 하쿠타카 로 전용되었다. 2009년 2월부터 썬더버드 용으로 683개 4천번 대가 108량 신제 배치되었다. 이에 따라 구량이 하쿠타카 증편 용으로 전용 선행 양산차를 포함 36량이 683개 54량과 함께 485개 라이초 대체용으로 교토종합운전소에 전속했다. 스위타 종합차량소 교토지소 2012년 6월 1일 조직 개정에 따라 교토종합 운전소에서 개칭하였다. 0번 대 3량 편성 3개 0번 대 6량 편성 3개 1000번 대 3량 편성 1개 1000번 대 6량 편성 1개의 합계 36량이 배치되어 있다. 같은 소속 683개와 공통 운용 으로 특급 썬더버드 팔왕복과 비와코 익스프레스 오하요 익스프레스 오야스미 익스프레스 에서 운용되고 있다. 가나자와 종합차량소에 683개 4천번 대가 신조 배치되어 거기에서 밀려나는 형태로 2009년 10월 1일 구량이 전입했다. 485개 라이처 위교체 명목으로 2009년 10월 1일 다이어 개정으로 동시에 전입한 683개 0번 대와 공통으로 썬더버드 3왕복 운용을 개시했다. 683개 4천번 대의 증비에 의한 가나자와로부터의 전입에 따라 순차적으로 운용을 확대하여 2010년 3월 13일 다이어 개정에서는 썬더버드 7왕복 으로 운용되었다. 2011년 3월 12일 자로 전속한 차량을 가지고 가나자와 에서 본 운전소로의 전입을 종료하고 이날 다이아 개정에서는 1왕복만 남은 라이처 를 대체한 현재의 운용이다. 2000번 대 기본 편성 플러스 0번 대 부속 편성으로 운용되는 하쿠타카 2000번 대 6량 편성 2개와 3량 편성 2개가 배치되어 있으나 차량의 관리는 jr 서일본에 위탁하고 있어 가나자와 종합 차량소의 681개 하쿠타카 용 편성과 공통 운용으로 특급 하쿠타카 오하요 익스프레스 에서 운용되고 있다. 2005년 3월 1일 위 다이아 개정에서는 681개와 683개 8천번 대 편성과 완전히 공통 운용이 되는 바람에 사용 차량 에 관한 문의가 많아 편성 운용 계획 목록이 호쿠에스 급행 공식 웹사이트에서 공개되고 있다. 과거에 도야마 지방철도선 직통 썬더버드 우나즈키 다테야마로 이 회사의 본선 우나즈키 온천역이나 다테야마 선 다테야마역까지 연장 운행하고 있었다. 또한 겨울에는 슈프루로 시네스 본선 나가노역까지 연장 운행한 바 있다. 이외에도 나가오카 축제 개최에 수반한 단체 임시열차로 회속열차 인체 니가타역까지 연장 운행하고 전화 후 오바마선과 산인본선 시운전 에서 기타깅키 탱고 철도 미아 후쿠선에도 진입한 적이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